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썽아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칭의 정신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대표적인 개념들 중에 상상계와 상징계의 일부에 대한 계열을 나누었어요. 근데 상징계를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나누지 못했는데 그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욕망에 대한 이야기와 오이디포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한 뒤에 이어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면 현실계 혹은 실제계라고 부르는 마지막 개념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입문을 위한 워밍업용으로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드리는 설명이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시는 분들은 꼭 단계를 높여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는 젖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대타자에게 의존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것밖에 못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가 우는 걸 보고 언어적으로 아 배가 고프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즉 울음을 아이의 욕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욕구는 욕구라는 형태로 언어적인 해석이 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런 절대적인 대타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욕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혹은 어머니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죽음과도 같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울어도 언제나 어머니가 완벽하게 그때그때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거나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점차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칸은 아이가 처음에는 배고픔 같은 이런 생리적인 본능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지만 점점 자신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대타자인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 생기게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불안의 해결책의 개념으로써 아이는 점점 단순하게 먹고 싸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인 어머니 그 자체를 요구하는 거죠. 어머니 자체라는 건 어머니의 관심, 애정,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걸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아이의 이런 생리적인 욕구와 사랑의 요구를 필요할 때마다 모두를 그때그때 다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욕구와 요구 사이에 해소할 수 없는 간극이 생기게 되고 라칸은 이 간극을 욕망이 위치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통해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욕구 결피부의 상태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결피부를 채우고자 욕망을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아이가 가설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건 나를 사랑해서이지만 다른 곳에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붙잡아 두르면 내가 엄마가 욕망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머니가 관심 갖는 욕망의 대상이자 그런 존재가 되려고 온 힘을 다하게 되죠. 다른 말로 아이는 어머니의 법에 종속된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라칸의 욕망에 대한 중요한 문장 하나를 소개하는 게 좋겠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혹은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비유하자면 좀 전에 아이가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 말은 아이가 아이 스스로의 주체로서 욕망하는 게 아니라 대타자인 어머니의 욕망을 자신이 욕망함으로써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쉽게 공부를 잘했을 때 엄마가 칭찬이나 사랑을 듬뿍 준다면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는 엄마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가져와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어야 해 라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이건 아이 스스로의 주체로서 욕망한 것이 아닌 타자 즉 엄마의 욕망인 거죠. 근데 이런 모자관계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요. 이런 엄마의 법 아래에 아이의 주체가 종속된 형태는 생살요탈권을 지고 있는 어머니의 법이 아이를 휘둘렀을 경우에 아이의 주체성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자관계로만 상징계가 유지된다면 불안정하고 위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자관계인 2자관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3자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등장했어요. 자 지난 영상에서 상상계 설명하면서 거울 단계 이야기 했었죠. 처음에는 아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관점에서 동일시하면서 나르시즘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상징계에 있는 어머니라는 대타자가 저 이쁜 아이가 너가 맞단다 라고 보증을 해줬을 때 아이가 아 저것이 나구나 하면서 점점 나르시즘적 환상에서 벗어나면서 현실적인 자아를 인식하고 형성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상상계를 벗어나서 최초의 대타자인 어머니로부터 상징계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질서나 법이 있다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의 역할은 이 어머니가 알려준 법을 보증해 주는 일종의 대타자의 대타자로 비유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로 설정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아빠는 어머니가 알려주는 상징계의 법이나 질서 안에서 이것을 보증하는 또 다른 상징적 존재인 아버지의 이름이 있음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법을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남편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의 상상적 단계 차원에서 아버지를 자신으로부터 어머니를 뺏어가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처음 말한 오이디프스 컴플렉스가 모자 관계에 아버지가 개입함으로써 아이가 품게 되는 사랑이나 증오라는 관념의 복합체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라칸은 이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를 세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어머니라는 대타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려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는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단계인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상상적 단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닌 상징적 단계로써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법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프로이트는 이런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를 벗어나게 되는 계기로 거세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남자아이가 자신에게는 성기가 있는데 여자아이에게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왜 여자아이는 성기가 없는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여자아이의 성기를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남자인 자신의 성기도 누군가 뺏어갈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같은 강한 존재가 뺏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거세 불안으로 인해서 오이디프스적 적의를 철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라캉도 이런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의 해소를 위해서 즉 3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세라고 불리는 조작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라캉의 거세 개념은 단순히 그런 생물학적 기능을 하는 어떤 성기를 자른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라캉은 성기라는 뜻을 가진 페니스라는 단어 대신 남성적인 강한 힘이나 사회적인 힘을 상징하는 의미를 포함한 팔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이는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두 번째 단계에서 엄마에게 팔루스가 없는 건 아빠가 그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에 오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루스를 뺏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을 거세라고 말했어요. 거세는 어머니 대타자에게 팔루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이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어머니라는 소중한 환상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이가 오이디프스 1단계, 2단계에서는 자신을 팔루스와 동일화 함으로써 어머니의 결여를 메우려고 합니다. 타자의 욕망, 즉 어머니의 결여인 팔루스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단계에 오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팔루스를 가진 아버지 뿐이라고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팔루스가 되려는 걸 포기하고 대신 팔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아버지와 동일시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아이가 아버지를 적이 아니라 이상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법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고요. 아이의 욕망이 어머니의 욕망에서 해방되어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1단계는 상상계의 거울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3단계는 상징계의 법을 수용하는 단계로 아이가 상상적 단계에서 벗어나서 상징계에서 삶을 안정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라칸은 이런 상징계도 완벽하지 않고 결여가 있을 것이라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 결여의 부분에 실제계가 존재할 것이다. 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실제계 궁금하시죠? 저는 이 실제계를 이해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계를 설명하는 주의상스라는 한 가지 대표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끊고요. 실제계는 여러분들도 한번 따로 공부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